아싸 조금 더 어려운 사다리꼴 면적은 밑변에 윗변 두 개를 더하고요 거기에 높이 곱하고 난 다음에 절반으로 딱 나누어주세요 원부터는 기호로 외워봐 원주율 3.1 사파이아이 랄랄랄라 반지름은 R이라 하고 높이는 H로 외워보자 원 넓이 파이아이 랄랄랄라 원 넓이 파이아이 랄랄라 원 둘레는 E 파이아이 랄랄라 원 기둥 옆 넓이는 E 파이아이 LH 원 기둥 부피는 밑 넓이의 높이 모든 기둥 부피 민명봉파기 높이 원 넓이는 옆 넓이 더하기 밑 넓이 우리의 원 넓이는 4파이아이의 제곱 3분에서의 파이아이의 3승을 고고루니 고고루니 아멘